오늘은 요거 예전에도 한번 읽어 드렸는데 철호선사염불송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허만항 님이 번역하신 걸인데요 예전에 합당에 오셔서 직접 요거 저한테 주시고 같이 참석도 하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철호선사라고요 연불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품들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요 연불송 백송? 백송인가 개송을 해 놓으신 거에요 재미있습니다 연불선을 아시고 싶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책 저는 책이 늘 말씀드리지만 책 함부로 보는 사람인거 알죠? 그냥 대충 보여 드린거에요 언제 언제 제가 어떤 저는 수시로 이제 책을 꺼내거든요 아무데나 오늘 연불 땡기네 연불 오늘 왠지 힌두교 땡기네 그러면 힌두교 오늘은 유교다 유학 꺼내면 책이 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보면서 또 또 이제 저도 여기다 더 진한 색 가져다가 또 밑을 치고 메모하는 거 좋아하는데 책 불쌍하다 그냥 직접 보시면 아마 책이 진짜 불쌍할 거예요 아이고 죽었네 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이래야 제가 뭘 재밌게 봤는지 언제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언제 봐도 언제 봐도 제가 이제 뭘 재밌게 봤고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봤는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도 자주 보니까 색이 덧입히고 덧입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난해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책이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새 책 사면 돼요 얼마 안 해요 책은 책이 싸다 그랬죠 책이 싸다 철호선사랑 만나서 여러분이 식사 대접을 한들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쵸 식사 요즘 요즘 식사 한 끼 정도 될 텐데 어디 가서 대접한다면 책은 아끼지 말고 보시라 사실 책가 비싸다고 하지만 뭐 많이 사시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책은 사가지고 또 비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씹어드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미타불은 내 마음속의 부처님이고 나는 아미타불 마음속의 중생임을 깨달아 알면 마음은 이미 하나이다 멋있지 않나요 자 엄청난 건 아니었는데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중생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이 부처에 우리 접속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부처에 접속한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아미타불이 이 아미타불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미타불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나요 내 마음 밖에 아미타불이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이 있고요 나도 아미타불 마음 안에 있지 않을까요 서로 우린 서로의 마음에 서로 법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아미타불도 나랑 무관한 아미타불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나의 불성 그것도 나랑 다른 불성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내 불성을 온전히 발현한 온전히 발현한 존재일 뿐이죠 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타불과 난 둘이 아니다 아미타불은 과불이라 그래요 열매 맺은 부처 아 즉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내 안에서는 이제 싹이나 났는데 요게 자라면 어떤 아름들이 나무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과불이죠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 난 아직 싹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 인자 써가지고 인불 나는 아직 이게 중생식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난 아직 씨앗 부처인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아미타불은 과불이란 말이에요 이미 온전히 열매 맺은 부처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기독교인한테 이제 성령에 싹이 난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성자는요 예수님은요 완전 원만한 완전해지고 원만한 빛이자 생명이신 성자잖아요 그런데 둘이 다르냐 불교적으로 볼 때 일체 유심조의 관점에서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 있는 거고 아미타불 안에 나도 있는 거라는 서로 이미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서는 예배 소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 모든 중생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즉 예수님을 온전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과불 열매를 맺은 부처 열매를 맺은 성자로 대접할 때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싹이나 난 성도지만 온전한 성자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 원만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거는 장려하신 거잖아요 나처럼 되라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다 하나님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온전해져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름 하나 외울 때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 우리는 하나다 내 마음 안에 내 불성이 온전해진 모습일 뿐이다 즉 아미타불은 나랑 정말 둘이 아닌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미타불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내 불성의 싹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즉 아미타불은 나의 미래인 거예요 나의 가장 원만한 미래인 거예요 상의 자아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난데 모든 중생이 또 다른 난데 가장 나의 롤모델이 될 나죠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 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미 여러분 아미타불과 둘이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예수님과 여러분 둘이 아니에요 한 성령의 작용으로서 한 성령이 가장 원만하게 꽃피고 열매 맺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싹단계인 거예요 나도 열매 맺을 거예요 똑같이 잘하면 어떻게 둘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미래이자 원만한 모습으로서 아미타불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하고 또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는 중생이 아미타불 마음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중생 관점에서인데 아미타불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중생이 나의 과거의 모습들이죠 또 다른 나이고 나의 과거의 모습들 내가 처음에 싹 났을 때 저랬는데 하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이름만 하면 이름만 하면 한 불성에서 하나로 통해버리고 예수님 하면 한 성령에서 하나로 통해버리듯이 나무 아미타불하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을 해버리면 몰입은 신통입니다 몰입을 하면 신과 통해요 성령과 통하고 불성과 통해요 그래서 둘이 한 아미타불의 불성 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그 아미타불의 불성이 내 불성이에요 나는 아직 싹이 난 단계고 저쪽은 열매 맺어서 그렇지 본래 하나다 자 불교적으로는 이 시간의 과거 미래라는 것도요 이 씨앗이니 열매니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화엄경 도리에서는 어때요? 시작에 이미 열매도 이미 한 덩어리인 거예요 자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할 때 과학적으로도요 이 시간이 전체가 한 덩어리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쪼개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한 덩어리라고요 마찬가지로 화엄경 도리가 딱 그러거든요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논리에 대해서 다 직관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에 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미타불의 과거예요 아미타불은 나의 미래다 우린 원래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이래야 연불이 잘 됩니다 연불이 잘 되려면 이래야 연불이 잘 돼요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니까 나무아미타불 한번 할 때 곧장 참나자리랑 통하는 거죠 이 책에는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 제가 연불 얘기 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불교 K불교는 답은 나무아미타불이다 화두고만하고 연불하시라 라고까지 권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좀 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내용도 이 책에 들어있는데 연불이 왜 좋냐 연불이 왜 좋냐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이 연불이 왜 좋냐 연불은 세 가지 힘을 쓴다 세 가지 힘을 쓴다 세 가지 힘이 뭐냐 너무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그릴게요 제가 이거 잘 그리는 거 아시죠 요게 요 우리 안에 있는 본각 부처님 짜리죠 불성짜리 요거 불성이에요 불성 이해되시죠 불성 그러면 요양반은 누구냐 요양반은 정토행자겠죠 정토행자라고 하죠 염불하는 사람 열심히 염불해야죠 그럼 이 양반한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힘을 말하는 건 아니고 또 세 가지가 정토행자가 수행할 때 세 가지를 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 안에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식으로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랑 자리에 사랑 자리에 염불이 오면 돼요 소망이 결국 불교식으로 뭐예요 발원 자 정토행자는 어떻게 수행하느냐 아미탑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나도 아미탑을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길 원하듯이 예수님을 아미탑을 믿고 극락 가기를 발원합니다 그럼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아미탑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미탑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돼요 둘이 둘이 아닌 마음 아님 둘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이미 하나임을 명심하면서 염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염불하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먼저 몰라 내 이름도 몰라 나단 아미다 따지 마세요 아미탑을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미탑을과 나는 원래 하나다 불성 자리에서 이미 하나요 현상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탔지만 또 다른 나이니까 하나다 그래서 진짜 둘이 아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나의 온전한 모습일 뿐이다 나는 아미타불의 과거의 모습이자 또 아미타불의 그 싹 아미타불이 꽃 피운 그 불성에 싹이 난 단계일 뿐이지 둘이 아니다 싹과 열매는 둘이 아니다 하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깨어있으면요 알아차림이 성성해집니다 몰라 괜찮아만 해도 알아차림이 성성해져요 판단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갉아먹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닌 상태에 들어가요 거기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하고 바로 직통으로 접속이 돼요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을 하더라도 연불을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 번을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하더라도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지 아미타불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정토행자가 이쪽이라면 이쪽이 아미타불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아미타불의 인격체입니다 A라고 하는 아미타불의 인격체 B라고 하는 정토행자의 인격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이 불성짜리 그럼 어떻게 힘을 받느냐 먼저 우리가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을 생각하려면 세 가지 힘의 도움을 받아요 본각의 힘이요 본각의 힘이요 본각이 힘을 써줘요 불성은 원래 중생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육바라밀로 인도합니다 이 비로자나불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비로자나불의 힘이에요 비로자나불의 힘을 받아요 본각의 힘을 받고요 그 다음 아미타불이 염불을 보세요 열심히 믿음 소망 염불을 행한다면 염불은 누구에요? 아미타불과 접속하겠다는 염불이죠 본래 참나자리에서 하나고 다시 현상계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몰입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면 자 그러면 힘이 비로자나불의 힘이 참나의 힘이 정토행자한테 터져 나올 거고 아미타불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색깔을 다양하게 하고 싶지만 자 아미타불이 또 도와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비로자나불이 두 번째 아미타불이 그쵸? 세 번째 이 염불의 힘이 내가 열심히 몰입해 들어가는 이 힘 자 아미타불에 몰입하는 힘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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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가 내 안에서 도와주고 아미타불이 밖에서 도와줘요 둘이 아니면서 밖에서 도와줘요 굳이 나누자면 내 안에서 참나가 터져 나오고 밖에서 아미타불이 도와줘요 근데 원래 하나예요 요런 논리를 모르고 염불을 아무리 해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쵸? 요 얘기까지 하나 드리고요 요런 내용도 있어요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어간다 무생법인 하면 무 엎슬무 날생 진리 인가 인자 무생법인이 뭘게요? 무생법인 무생이란 건요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생 불멸을 말합니다 불생 불멸의 진리에 대한 인가예요 자 생겨난 적이 없는 그 진리 즉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생법인은 근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무생법인은요 아공 법공 구공의 인가를 말합니다 요게 무생법이에요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 이해되시죠?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 이게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의 인가 아닌가요? 무생법인 연불도 결국 뭐냐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하기 위한 거다 연불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얻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철호선사 연불송에 후대사람이 풀이를 해놓기를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팔찌보살이 된다 그러니까 연불만이면 팔찌가 된다 이런 건 엉터리입니다 무생법인은 원래 팔찌가 얻어요 화엄경에서 팔찌가 얻는 게 무생법인이에요 즉, 아공, 법공, 구공을요 완벽하게 채득하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맞배기는 언제부터 얻어요? 일주보살이면 이미 무생법인 법공의 맞배기는 자, 색깔 바꿔세요 법공의 맞배기는 일주보살이 구공의 맞배기는 일지보살이 이미 무생법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이런 정토정의 주장을 풀 때 무생법인 얻었다는 것은 일주보살이 해당된다 라고 정확히 못을 박으시는데 지금 과장하고 싶고 한방에 팔찌보살 되고 싶은 욕심에 연불만이면 무생법인을 얻어서 저기 극락왕생 한다니까 그럼 바로 팔찌네 이 지랄을 하는 거죠 이건 지랄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허황된 욕심이다 연불하고 팔찌를 바란다 양심 있습니까 이게 무생법인 문제 자, 연불하는 분들 연불만 해도 무생법인 얻으니까 내가 팔찌가? 그런 망상 품지 마시고 지옥까지는 안 가겠죠 방편 쓰신 건데 그런데 방편에 왜곡되다 보면 여러분 허황된 논리에 빠지니까 공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냐 보실래요 어떤 무생법인을 얻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책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빨리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무리수를 자꾸 쓰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연불해 가지고 뭘 얻느냐 연불하면 연불하면 결국 연불하면 연불이 이제 성공하면 견성을 하고 견성을 해 가지고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도 해설이 견성해서 무생법인 얻는다 그럼 견성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견성했다는 얘기는 견성했다는 얘기랑 무생법인 이걸 풀어볼까요?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견성했다는 거 뭐죠? 연불이 정말 잘 돼 가지고 정의 쌍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가 견성입니다 즉 언제든지 연불하면 선정에 들고 참나 각성이 되고 참나 각성이 되고 참나에요 아미타불의 참나가 내 참나니까 아미타불 하면은 내 참나가 각성돼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 때 자기 참나가 각성이 안 되면 연불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선정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 참나가 느껴져야 돼요 즉 알아차리는 자 연불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나무아미타불 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듣는데 누가 듣고 있죠 나무아미타불 나온 자리 나무아미타불 듣는 자리가 아미타불의 그게 법신입니다 참나자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게 그대로 화수가 돼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누가 했는 거 하는 거지 누가 듣는 거 그 자리입니다 나의 존재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리가 거기서 아미타불이 나오고 거기서 아미타불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합니다 그 선정을 알고 지혜를 얻어야 견성이니까 견성에서 무생법인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좀 덜 설명이 된 거예요 즉 견성에서는 선정 위주로 말한 거죠 즉 참나각성을 해가지고 무생법인 아공, 법공을 깨닫는다 구공까지 깨닫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연불의 효능이니까 연불을 할 만하죠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 깨닫으면 붙여도 될 수 있는 거죠 우주신리가 아공, 법공, 구공 밖에 없는데 무생법, 생겨난 적이 없는 법이라서 추가로 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법은 이게 다예요 아공, 법공, 구공 이게 다입니다 일체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여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랄 게 없고 참나자리는 상라가정 영원하고 지복이고 진짜 참나여 청정하다 이거 깨달으면 아공의 돌이라 한 거죠 참나 깨달아야 아공이 보이고요 법공은요 더 나가서 보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네 아까 그 무상고, 무아라고 했던 것 조차도 사실은 참나작용이네 다시 껴아나요 현상계 일체 재행을 껴아나요 오온의 세계, 육군의 세계를 껴안습니다 무상고, 무아해서 버릴 게 아니라 일체 참나작용임을 알고 껴아나요 법공의 경지에 가면 구공은요 아공, 법공 알았는데 법공하고 둘이 아니에요 법공에 심합니다 구공도 법공이에요 사실 그 만법 안에 만법이 참나작용인데 그 만법 안에 어떤 진리가 갖춰져 있느냐 그 만법 중에 우주 최고의 법 진리는 뭐냐 최고의 다르마는 뭐냐 육바라밀이더라 육바라밀의 진리를 가지고 일체 만법을 분류하겠더라 만법의 근본은 육바라밀이다 법의 본성이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공입니다 그래서 구공을 알아야 원만한 덕을 갖추게 돼요 부처님 절에 간 불상이 왜 이렇게 원만한 상호를 갖고 있을까요 실제 부처님은 꼭 그 모습이 아닐 텐데 우리 보신을 그려놓은 거죠 보신 공덕의 몸 수행해서 얻은 공덕의 몸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한 거예요 왜 원만하게 표현했을까요 후덕하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후덕해져야 된다 에너지체와 그 혼체가 두루 원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체는 밀교 수련 호흡법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요 육바라밀로 원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육바라밀 공부 호흡 수련이 다 보신을 원만하게 만드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런 탄트라나 호흡법 강조하는 거고요 현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밀교냐 밀교는 가르침을요 그 사람만 들어야 돼요 호흡 수련을 지도할 때 그 사람만 들어야 될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호흡 수련이 원래 감출 게 아닌데 진도가 천차인데 함부로 참고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남의 호흡법 수련 설명을 듣고 따라했다가 큰일 나니까 정확한 스승이 그 사람한테 맞게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수행은 좀 더 밀교적으로 전수되는 거고 육바라밀 얘기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생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도움되니까 물론 그 심오한 걸 깨달으려면 밀교랑 다를 바 없이 은밀히 전수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대략의 구분인 거예요 현교 밀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 수준 봐가면서 맞춤형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크면 밀교 보편적 지도가 그래도 가능한 부분은 현교 이러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지도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연불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신다면 이 구절 들어가 볼게요 홍익학당은 호흡스련 뭐 각종 참나각성 연불과 화두를 기도를 다 포괄한 참나각성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는 양심성찰 이 세 가지 과목을 중요한 3대 과목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괄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무생법인 견성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연불해가지고 그럼 연불해가지고 이 정도 깨달으려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연불만 했지 연불에서 나 연불 10번만 하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정토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연불 수련을 하면 안 되겠죠 연불 수련은 내가 살아서 견성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 깨달으리라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토를 가더라도 상지상 상상품으로 가가지고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해가지고 총 9품이 있거든요 그 뒤로 갈 거면요 정토 가봤자 엄청 불러요 그러니까 대기 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가가지고 아미탑을 만나서 공부하려면 상지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일주 보살은 돼야 돼요 견성하고 무생법인 얻어서 가야지 거기 가서 다시 점검 받더라도 일단 이 정도 얻을 실력을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성 권하면서 견성 힘들지? 견성 안 돼 나무 아미탑을 빌고 정토가서 견성하자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견성을 못하면요 상지상으로 정토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어디까지 공부하라고 해놨나 부처님 명호 아미타불을 왜 가지고 여기 써진 대로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거는 철호선사의 원계성은 아니고요 뒷사람이 풀이해 놓은 거예요 뒷사람이 풀이해 놓은 건데 이 풀이는 강해 강해라고 하는 중국 송지명 참나 각성 증득을 해야 된다고 증득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요거 한 후에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요걸 한 후에 2단계 극락세계가 극락세계가 내 마음의 현연임을 이해하고 즉 극락세계가 극락세계도 사실은 뭐다? 내 마음작용이다 이걸 이해하고 세 번째 자기 공덕과 아미타불의 과상 열매 맺은 공덕이 전부 상응해야 된다 즉 아미타불과 내 공덕이 하나다 공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공덕 자 이렇게 해야 이게 연불을 왜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에 이 한 가닥으로 모든 공부가 다 통한다 요소리가 요소리다 라고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뭔 내용이겠어요 자 보세요 뭔 내용이겠어요 이게 자기 본성을 증득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아공이잖아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요 참나자리는 상나가정 영원하구나 내본성 내가 봐야지 증오잖아요 이게 아공입니다 내본성 3개를 초월해서 내본성 깨달아야지 증오예요 즉 아공의 도리 내 자아가 본래 공하다 하고 이때 자아는 애고예요 애고가 공하다 하고 뭘 깨닫겠어요 참나를 깨달아요 참나 어떻게 공부하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의 본성을 내가 봐야겠다 나무아미타불의 본성과 내본성이 둘이 아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 본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말 끊어진 상태에서 잠깐 머물면서 몰라 하고 계세요 몰라 하시고 나무아미타불 하고요 둘이 아닌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몰라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뭐죠 나무아미타불 말한 자리가 어디요 나무아미타불 듣는 자리가 어딘지가 나옵니다 몰라 하고 하셔야 돼요 일단 몰라 나와 남을 모르겠어 모르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정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란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둘이 아닌 자리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아무아미타불 말하는 자리 듣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거기가 아무아미타불의 법신이자 내법신입니다 즉 아무아미타불의 본성이자 내본성이에요 내본성 깨달으면 아공의 도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의 본성이 내본성이요 여기는 상락아정이니 그대로 정토구나 보세요 영원하고 상, 락, 지복이고 아, 참나자리고 정, 청정하면 여기가 그대로 정토잖아요 자성정토 그대로 이 본성이라는 게 자성정토예요 아미타불이 따로 만든 극락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극락이에요 여기는 아미타불도 이 극락의 뿌리를 받고 현상계에 아미타 정토를 만든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요건 현상계에 있는 극락세계죠 이 자성정토는 절대계의 정토를 말하고요 현상계에 있는 이 극락세계 내가 죽어서 갈 극락세계도 사실은 내 마음 작용 아니야? 왜냐?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참나 깨닫고 보니 극락을 안 가도 여기가 지금 극락이거든요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요 마우스도 내 참나의 작용 마우스예요 요 책도 참나의 작용으로써 내 책이요 그쵸? 컵도 참나의 작용으로써 컵이니 여기가 지금 정토예요 자 여기가 정토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연불해 가지고요 자기 본성을 못 본 양반입니다 자기 본성이 아미타불의 본성이라는 거 즉 내 자성이 그대로 미타불이라는 자성미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자성미타를 못 깨닫으니까 여기가 극락인 걸 몰라요 여기가 내 자성 자리가 아미타불의 자성이란 걸 알아버리면 아미타불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가 어디에요? 정토요 여기가 정토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지금 아공을 깨친 거고 여기가 정토인데 이 정토가 결국 알고 보니 뭐예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육군이 사실은 지금 정토가 돼 버렸는데 내 육군은 내 참나작용이니까 극락세계가 내 참나작용이죠 이게 복공입니다 지금 복공돌이 정확히 설명해 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아니에요 중국 정토학자가 해 놓은 거지 자 그리고 아미타불 공덕과 내 공덕이 결국 하나라는 거는 나는 씨앗 상태고 아미타불은 열매 상태지만 씨앗과 열매가 본래 공덕이 하나다 하는 건 이게 구공이죠 즉 이 공덕은 뭐예요? 육바라밀이요 아미타불이 나보다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하고 나는 이제 싹이나 내고 있지만 씨앗과 열매 씨앗과 열매 둘이 아니다 내 안에도 똑같은 씨앗이 있다 이겁니다 육바라밀의 씨앗이 펼치면 똑같다 이걸 알아야 돼 펼치면 똑같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고 들어가셔서 나무 아미타불의 본성 찾아내시면 아공의 무생법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체 아미타불 한마디 하면서 이 아미타불이란 말조차도 참나작용이구나 극락세계 내가 경험하는 일체의 정토세계가 참나작용이구나 죽어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경험하는 극락세계가 바로 마음작용인 줄 아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극락세계가 내 마음이 현연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이미 극락이니까 알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복공 자 죽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죽기 전에 이 정도 해놓고 돌아가시려고요 연불선 하려면 이 정도 안하고 지금 연불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발 정토요 제발 정토 저 안됩니다 지옥감 안됩니다 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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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 위험해요 지금 이미 본인도 아니니까 불안해요 시원장 갔는데 이미 불안해 떨고 있는 사람들 있죠 차분한 사람 있습니다 왜 할 만큼 했거든요 난 더는 못해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해놓고 가자고요 정토를 가지라 최소화 해야 될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그 화원경 체계에서 어느 정도냐 이 정도가 저희들 말씀드리는 선전과 무생법인 이게 일주보살이라고요 일지도 아닙니다 일주보살이면 아공 나오고요 법공도 이 두 개는 확실히 마스터고요 구공도 부분적 자명한 인가가 가능해집니다 일주보살이고 일주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보살들이 즉 경전에도 써 있어요 원효스님이 딱 일주라고 해요 일주보살들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원효스님이 상상품 상상품이 뭐라고요 죽으면 바로 최고급 리무진으로 리무진 연꽃으로 모셔갑니다 가면 바로 아미타불과 바로 만나면서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제대로 무생법인 인가를 확실하게 부처님이 인가해줘요 내가 이미 인가한 걸 부처님이 또 인가해주면서 확인해줘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퇴전 보살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퇴전이니 무생법인이니 하니까 연불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이게 화원경이나 이런 데 도리감 팔찌보살 경지거든요 정토 가는 것도 팔찌에 가고요 화원경 도리에 정토도 팔찌가 가고 무생법인도 팔찌가 얻어요 불퇴전도 팔찌라 그래요 그러니까 팔찌가 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대중용 보급용 보급용 불퇴전 보급용 정토예요 보급용 무생법인 일주보살 이요 더 보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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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실력을 부축해서 죽을 때 떨면서 연불하지 마라 아니 뭐 갑시다 하고 연불하라 리무진 딱 온 거 알고 갑시다 올 거 알고 양산형 팔찌 신사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거에 속어가지고 연불만 하면 팔찌라 이런 이상한 말들 한단 말이에요 보살들을 다 연매기는 말들입니다 보살들이 연불만 해가지고 그 자리 간 줄 알고 연불은요 견성이 연불이에요 내 참나 아는 게 연불이고 내 참나가 본래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의 자성이니까 내 참나가 같은 자리니까 연불이 그대로 견성이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불은 베이스고 거기에 얼마나 육바람의 공덕을 입느냐 즉 아미타불과 같은 공덕을 내가 얼마나 갖추느냐 내 본성이 곧 아미타의 본성 자성 밑하니까 그리고 일체의 육 이 아미타불이 살아가는 극락세계라는 게 결국은 내 마음의 세계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아미타불과 같은 공덕을 부려가지고 이 극락을 더욱 확장시키리라 정토를 확장시키리라 물국토를 더욱 확장시키리라 이게 보살의 마음가짐이에요 연불하는 정토 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올바른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하나도 벌일 게 없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허투루 허송할 일도 없고 안 그러면 로또식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들었으려나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진짜 정토 갈라나 로또식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꽝인지 정토인지 고런식 수행하지 마세요 그런 수행은 누가 해도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라 그리고 하나 더 나마아미타불 하면서 나마아미타불 하면서 결국 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하는 요 말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꽤 들어보면 아공돌이라 알고요 나마아미타불이란 요 말도 참나작용이구나 하면 벚꽁돌이라 알고요 나마아미타불 여섯 글자가 그대로 육바람이구나 알면 구공을 알고요 나마아미타불 할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적 진동을 느끼시면 그게 아미타불의 몸입니다 그게 아미타불이 갖고 있는 에너지체와 또 하나로 통하는 에너지체여 한참나의 작용이니까 통하죠 이미 나와 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미타불과 항상 우리가 나미가 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게 진정한 나마아미타불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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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